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수익 다각화 전략이 빛을 보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사들의 3분기 실적에 따르면 해외 주식 거래와 아이비 부문이 실적 차이를 주도했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트레이딩 부문 개선으로 미래해색과 삼성증권은 해외 주식 거래가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삼성증권의 브로커리지 수익은 해외 부문에서 79% 늘었고 키움증권은 아이비 수익이 86.9% 증가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다소 보수적인 운용으로 성장폭이 크지 않았으나 전체 실적은 전년 대비 52.7% 늘었습니다. 전문가는 3분기 실적이 좋았던 배경을 두고 증권사의 사업 다각화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신유미입니다.